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제TV 한상욱입니다 셀트리온엘스케어 보겠습니다 제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셀트리온엘스케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흐름이 어떤지 수급은 어떤지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저께는 이런 말씀드렸어요 더이상 어 이게 올라가기에도 근거가 부족하지만 올라가기에는 근거가 부족한게 맞아요 근데 어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나와주었죠 결국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설명을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허브인제TV 카카오톡 채널도 추가하셨나요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주도주 뉴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 안하셨으면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경제TV 라고 치신 다음에 어 많은 혜택들 꼭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헬스케어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이 바닥을 잡아줬다라는 뜻은 어 너무나도 유의미한 문장입니다 바닥을 잡아줬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날이었죠 이 5월달 6월달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바닥을 잡아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와 관계없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신기하죠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바닥을 잡아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부분과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줬다라는 뜻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하면서도 지루하고 인내심의 싸움이라고나 좀 할까요 결국 공매도를 친 이들과 공매도를 친 이들이 쇼커버를 해주는 가격대와 선물을 가지고 있는 가격대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손실을 보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6만원 5만원 이 구간 아래로 가게 되면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이들도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왜 그럴까요 이들이 물량을 아무리 모으고 공매도를 치고 단가관리하고 그런다고 한들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지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물이 손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메이저들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평선을 수렴을 해주는 옆으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만약 만약 여기서 추가하락 구간에 나가준다고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붙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손실하게 되면 공매도를 쳐서 그 공매도 물량이라도 수익구간을 더 긍정적이게 만들어두고 차후 쇼커버를 해줘야지 현물로 매수한 물량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결국 그와 같은 흐름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딱딱딱 잡아주면서 최대한 지금을 훼손시켜 주지는 않으려는 그런 일련 액션이 나와주고 있다 그런 흐름 가운데 메이저들의 이런 의도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여기에서는 언제 올라가냐의 싸움이고 언제쯤 이들이 이 바이오 섹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줄지가 좀 중요 포인트인데 바이오 섹터가 참 안 좋긴 해요 최근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투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회수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투자를 받든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투자는 못 받으니까 결국 이게 악순환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군들이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주구장창 돌아가면서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올라가주지 못하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는 헨스케어는 그나마 그 바이오 기업군들 안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돈을 벌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산방을 해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자분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빙제비 카카오톡 채널도 꼭 추가하시고요 저희가 장전 오늘의 지도주자 뉴스 챙겨드리고요 3분업 브리핑 시간 정보도 챙겨드리고요 무료촌 종목에서 여러분들 무료촌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커피 쿠폰 또한 마찬가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셨다고 하면 주자분들께서 서둘러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내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